오, 뭐해? 가보세요 어디가, 케미나? 큐브, 큐브, 큐브 큐브, 큐브 큐브, 큐브 큐브, 큐브 큐브,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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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제발 역시나 할이죠 고고! 스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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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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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스스로 운전해서 남편 회사에서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이제 제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편집을 좀 하고 애기를 픽업한 다음 놀다가 시댁에 드랍하고 US Open 테니스를 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앰플이나 오일 같은 거 자기 전에 바르잖아요 사람들은 앰플이나 오일 같은 거 낮에 집에 있을 때 또 발라요 밤에는 바르면 되게 다 양보하는 느낌? 근데 활동할 때는 얼굴 잘 터치 안 하니까 낮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기름져서 다니면 안 되지 개기름이니까 안 되고 집에서 일할 때 이렇게 발라 놓으면 오래 있을 거 같아 아 갑자기 놀다가 일하려니 되게 바쁘네요 점심 먹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샌드위치로 빨리 후딱 먹고 샌드위치로 빨리 후딱 먹고 마저 나무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날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saliva 이제 내리로 갈 시간 애레레레나의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쌍둥이 부대에 숙적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화장을 마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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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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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좁진 않지? 왜? 홀푸즈가 안 들어갈까? 홀푸즈 들어가! 몰라 야, 들어가 나도 그만한 홀푸즈가 왜 안 들어가냐? 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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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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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